이걸 안 바르면 뭔가 노랑노랑하고 화장이 안 먹은 것 같고 생기가 없고 칙칙한 피부로 표현이 돼서 호너크림! 저에게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오늘 쌩얼로 영상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눈빛하고 새까맣고 밖에 나가서 누군지도 오래 쳐다봐야 되고 그래서 제 쌩얼이 별로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쌩얼로 방송을 하면 안 되나요? 당연하죠 어째서죠? 누군지 못 알아보세요 지금 화장은 어떤가요? 누구세요? 이 화장이 훨씬 나은가요? 인류의 진화를 항상 노력합니다 오늘 제가 V10 토너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누군지 모를 정도로 바꿔주는 토너크림 맞다 누군지 모르는 전과 후의 비교까지 한번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칙칙해요 너무 겹잡하고 네 이런 칙칙한 피부톤을 업 시켜주는 VRTC V10 토너크림인데요 비타민 생기를 가득 담은 V10 토너크림은 피부에 발랐을 때 촉촉하고 내 피부인듯 생기를 착 올려주는 V10 토너크림이랍니다 이 피부톤업크림 같은 경우는 진짜 내 피부인듯 자연스럽게 톤업을 시켜주고 쌩얼처럼 좋은 쌩 같지 않나요? 굳이 다른 걸 바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톤업크림 하나가 톤을 맞춰주기 때문에 톤업크림 하나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민낯 피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찍한 아웃! 피부톤업크림 바로 V10 BRTC 크림입니다 10가지 비타민과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바르면 바를수록 제 피부에 비타민 생기를 더해주더라고요 저는 항상 톤업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해주고 그래서 피부가 정말 밝고 환하다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하얘요?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라주고 특히 목 같은 부위도 톤업크림 하나를 더 발라주시면 목피부까지 팬을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이 톤업크림은 한번 바르면 건조하고 뻑뻑하고 화장 밀리고 그럴 줄 아시는데 이 톤업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발라주시면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고요 건조하고 뻑뻑하지 않습니다 쿨링 효과 같은 경우는 인체 시험을 적용을 완료했고요 거기다 미세먼지와 블루라이트까지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땀나는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톤업크림이네요 이런 톤업크림 같은 거 성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피부에 예민해지지 않는가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기 좋게 순한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매일매일 사용해도 부담이 없답니다 10가지 멀티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열매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제 피부에 비타민 생계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톤업크림이에요 미세먼지와 블루라이트 차단 거기다가 열쿨링 효과까지 너무너무 좋은 톤업크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건 화장품으로 인증까지 받았어요 독일의 더마 테스트사에서도 피부 저자극을 인증했고요 거기다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이라서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바르시고 파운데이션 바르셔도 되고 이거랑 파운데이션 섞어서 바르셔도 좋습니다 저는 톤업크림은 따로 먼저 바르고 나서 무조건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톤업크림을 발라줘야지 피부톤이 좀 더 화소하고 생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안 바르면 뭔가 누렁누렁하고 화장이 안 맞는 것 같고 생기가 없고 칙칙한 피부로 표현이 돼서 톤업크림 저에게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티스템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이거 바르니까 뭔가 시원하고 지금도 만져보면 뭔가 시원해요 지금 제 손보다 온도가 훨씬 떨어져 있어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면서 피부 생기를 더해주는 BRTC V10 톤업크림입니다 인삭같은 자연스러운 내 쌩얼! 쌩얼이지만 쌩얼은 아닌 밝고 화사한 생기를 더해주고 싶다면 이 V10 톤업크림 한번 발라보세요 저는 이 V10 톤업크림 하나만 바르고도 돌아다니는데 정말 정말 발랐을 때 안 발랐을 때 차이가 너무 심해서 쌩얼 촬영할 때는 톤업크림 한번 발라주고 영상을 무조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심고백까지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정말 정말 발랐을 때 시원해지는 쿨링 효과도 있고요 블루라이트 차단과 미세먼지 차단까지 끈적임 없이 바를 수 있는 V10 톤업크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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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